오전 11시,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외치면서 오늘도 테마술사 힘차게 5월 시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테마술 도우미 강민정입니다. 미국 증시는 FMC 회의도 임박해 있고요. 또 투자자들이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 다행히 오늘 빨간불을 켰죠. 지난주만 해도 어디까지 빠질까 무섭게 빠졌지만 다행히 한 목요일쯤부터는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질 때에는 또 바닥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점, 지나고 나야 알 수 있다는 점이 참 아쉽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하락할 때, 내 종목들이 하락할 때 또 어떤 멘탈로 버틸 수 있을지 그 대응법과 매매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2분과 이틀밖에 할 수 없어서, 함께할 수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우리는 바보처럼 코점에서 매수하지 않아 우리는 조정구 간 초점에서 매수하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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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 안녕하십니까, 주린이가 단타 치는 그날까지 차트 매니저, 이정혁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어제 여러분들이 너무 뵙고 싶어서 정말 밤잠을 설치면서 오늘 오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 싶었던 분들 채팅창에다가 보고 싶었다고 많이 글 좀 남겨주시고요. 5월달 시작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5월에는 많은 이벤트가 있죠. 그래서 한 종목 한 종목 수익 실현해 가면서 함께 계속 매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간단하게 시황 한번 살펴보고요. 그런 다음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들, 멋진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황인데요. 해외 증시, FOMC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신중한 모습이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이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의 해소는 지수를 좀 방어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이 위기가 연준의 고금리 정책에 의해 생긴 것으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의 속도와 정책에 변화를 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 섞인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국내 증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상의 마무리 단계와 양호한 빅테크들의 실적이 함께 진행이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무역 수출이 7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부족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배당금 받으셨죠? 배당을 받았던 외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달러로 전환을 해서 송금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달러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환율은 상승할 수가 있다. 단기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증시 일정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체크 포인트 준비해 왔습니다. 패드 사이클하고 원화 약세로 인한 수혜에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만 살펴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어떠한 흐름으로 시장이 전개가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놓으신다면 분명하게 좋은 성과를 거두어 나가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은 예측이 아닌 대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어떠한 사이클인지를 보여주는 간단한 예신데요. 이렇게 보시면 영어로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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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번역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8번의 통화 긴축 주기 동안에 S&P500은 마지막 금리 이후에 연평균 13%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 통계를 우리가 100% 믿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해 나가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관련 종목으로 이 하나로 에어로 스페이스를 가지고 왔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보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추세의 전환과 상승이 이루어지는 관련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슈에서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되는 이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세력의 흔적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거래량이죠. 역대급 거래량이 하단 부분에서 나왔는데 과연 이 물량은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 있겠느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자리에서 역대급의 거래량이 나왔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모아서 끝냈거나 아니면 다시금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물량을 매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모아오셨어요. 여기에서. 여기 평균가 얼마입니까? 한 5만 5천원 6만원 잡을까요? 5만원 잡을까요? 보수적으로 5만원 잡았습니다. 5만원에 사가지고 얼마에 판다고요? 7만원? 8만원? 에이. 여러분, 임대료도 안 나와요. 수수료도 안 나옵니다. 그죠? 사무실 임대료 내야 되죠. 식대 내야 되죠. 세금 내야 되죠. 돈 빌려왔으면 이자 내야 되죠. 5만원에 모아서 7만원에 탄다고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모아놓고 나서 상승 추세가 나온 것인데 지금 현재 단기 고점에서 충분한 조정을 받아 있기 때문에요. 손절 라인이 명확하게 잡히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노란톡방에서 계속 매매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수출 관련 종목이죠. 뭐예요? 여러분, 오뚜기. 오뚜기. 넘어지면, 일어났다 넘어지면. 오뚜기가 수출 관련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환율이 올라가요. 환율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출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왜? 똑같은 100달러를 벌어와도 환율이 높으니까 원화로 환전을 하게 되면 더 큰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오뚜기. 여러분, 지금 현재 무언가 지금 이 종목 외에도 라면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상승 곡선을 달리고 있어요. 그중에서 아직까지 상승폭이 적은 종목, 바로 오뚜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간단하게만 흐름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말씀드렸죠. 세력의 흔적. 첫 번째, 뭐라고요? 거래량.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 있냐? 우리 김 사장님이 여기서 사셨어요? 우리 박 사장님이 사셨나요? 아니잖아요. 누구 주머니에 들어갔냐? 이거예요, 이게. 수상하죠? 수상하죠? 그러면 어떤 바보가. 자,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6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46만 원에 모아서 얼마에 털어요? 50만 원에 턴다고요? 에이, 수수료도 안 나온다니까요. 맞죠? 그러면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단기 추세를 저점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잠시 후에 공부할 수 있는 네올 매매짜리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가져야 되겠습니까? 안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환율이 상승할 때에 분명하게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종목들을 큰 섹터별로 정해놓으시고 내가 기술적인 분석, 즉 정보력이 일단 밑바탕이 되면요, 여러분. 자, 정보력이 밑바탕이 되면 여기에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 자리가요. 잘 보세요. 이 검은색, 검정색 선이 무슨 선이에요? 저랑 계속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맞아요. 52주. 52주면 몇 년? 1년. 2평으로 따지면 241 2평선이 되는 겁니다. 1년 동안에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에서 현재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려봐야 되는 거죠.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반드시 관심 가지고 같이 매매 전략 수립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이슈예요. 오늘 시장의 이슈인데 게임하고요, 여러분. 페라이트. 오늘 아마 유스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겁니다. 관심 종목으로 위메이드하고 세노텍을 가지고 왔어요. 관심 종목, 여러분. 그냥 넘기시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관심 종목들 다 메모해 놓으시고요. 그렇죠?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오는 종목들도 당연히 매매를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오고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던 종목들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종목 뭐였습니까? 금양이었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불성식, 뭐 다 필요 없다니까요. 왜? 수상하잖아요. 그렇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자, 첫 번째 종목 위메이드가 되겠습니다. 위메이드. 자, 여러분. 보세요. 차트를 딱 보시면 수상하죠. 뭐가 수상해요? 이제는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각이 그만큼 상향이 되었다. 예전에는 그냥 뻘건 것은 뻘건 것이요. 파란 것은 안 좋은 것인데 이것은 뭐요? 이거 털고 나간 거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눈에 들어오시죠.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거래량, 자, 유통주식수와 총주식수 보시는 방법 분명히 오픈방에서 알려드렸고요. 우리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렸죠. 현재가에 보시면, 여러분, 그 유통주식수 있습니다. 한 번 딱 클릭하시면 바뀌어요. 한 번 해보세요. 자, 하락하던 추세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세우는 변곡점이 어디에서 발생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슈퍼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야, 절대로 내려오지 마. 막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곡점이 발생한 이후에 우상향 추세를 그렸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네올매매 자리가 나왔는데, 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찼을 때 매수. 자, 5% 배운 대로 하시는 거예요, 배운 대로.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또 검정색 라인. 여러분, 이 주식시장은요. 항상 패턴이요. 상승하는 시장이 있고요. 횡보를 하는 시장이 있고요. 하락하는 시장이 있죠. 자, 그러면 각 이 흐름때마다 종목들의 흐름들이 이상하게도 다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 상단 1과 3을 기준 잡으시고요. 현재 이 사이에 와 있는 종목들 한번 추려보세요. 다 지금 현재 이런 자리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만큼 하락하던 것을 추세를 돌려세워서 올라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미 급등을 해서 너무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따라 들어가지 말자. 조급하게 할 필요 없다.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디에서 한다? 노란톡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금요일이죠. 휴맥스 홀딩스 노란톡방에서 추천 나갔고 상한가 진입했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노란톡방에서 느긋하게 공부하면서 같이 매매할 것들은 그렇죠. 히든 종목과 관짐 종목으로 공부하시면서 같이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노텍이에요. 세노텍. 자, 여러분 얘는요. 정말 여러분들 이거 공부가 많이 되는 종목이에요. 저는 종목 하나 수익이 났다라고 해서 보셨죠. 여러분 제가 추천한 종목이 이렇게 날아갔으면 저는 이런 말씀 안 드리죠. 안 드려요. 왜? 종목 하나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종목이 왜 날아갔고 내가 왜 매매 전략을 이렇게 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이 되어야지만 혼자서 매매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자, 이 종목은요. 여러분 보시면 위꼬리가 이렇게 많이 달려있어요. 자,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정말 좋은 팁 하나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자, 모든 종목에는 누가 있다? 주체가 있습니다. 주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릴 거예요. 모든 종목에는 주체가 있어요. 그렇죠? 주체가 있는데 이 주체를 흔히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세력이라고 합니다. 이 세력을 흔히들 기관 또는 외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만 MG세대, X세대, Y세대 있나요? 세력들도요. 구세력이 있고 신세력이 있어요. 모르셨죠?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보셨죠? 구세력이 있고 신세력이 있는데 운영하는 패턴이 완전히 달라요. 구세력은요. 굉장히 착합니다. 착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생한 분들한테 차비는 줘서 내보내요. 나가, 나가, 나가. 아유, 고생했어. 아유, 박사장. 아이고, 6개월 동안 고생했어. 내가 차비 줄 테니까 나가, 나가. 물랑 나한테 줘, 나한테 줘. 구세력은 이래요. 신세력은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마른 오징어를 쥐어 짭니다. 단 한 주라도 받아내요. 그게 운영되는 패턴의 다른 부분입니다. 자, 세노텍을 보시게 되면 이야, 이 종목 정말 여러분들 공부 많이 되실 거예요. 윗꼬리를 자꾸 주죠. 자, 캔들의 98%는 윗꼬리가 되었던, 아래꼬리가 되었던 꼬리를 단다. 그런데 얘는요. 너무너무너무 많이 달려요. 맞죠? 뭐예요?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여러분? 아, 울리는데 위에서 자꾸 누가 팔았나 봐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겠습니다. 뭐냐면, 앞전에 들어왔던 물량들을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수익 주면서. 여기에 따라 들어왔던 물량들 수익 주면서 내보내고. 여기에 따라 들어왔던 물량들 내보내고. 내보내고, 내보내고,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이걸 만들어가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자리 어떻습니까? 네올메 매짜리 나왔죠. 그렇죠?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 자리 나왔어요. 그런데 이 종목 하나를 수익 내는 데에만 극한되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포인트로 꼭 공부해 놓으셔라. 예전에 윙이 푸드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똑같아요. 차트 한번 같이 열어보세요. 똑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거 털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제가 방송을 봤었는데 이거 털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윙이 푸드 다 던지세요. 털고 나갔어요. 안 좋아요. 종목 안 좋은 거예요. 상한가 갔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반드시 공부용으로라도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지금 똑같죠? 어느 자리입니까? 여러분들, 어느 자리예요? 똑같이 241, 즉 52주. 52주는 1년. 1년은 뭐예요? 그렇죠. 242 이평선. 매집하는 구간은 6개월에서 36개월. 그렇죠. 이제 막 나오잖아, 공부. 공부 같이 하신 분들. 막 나오죠, 공식처럼. 그게 여러분 학습의 효과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세노텍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고. 지금 타점 좋습니다. 저점 3일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충분히 들어가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세노텍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자, 이제부터 네올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 원포인트를 진행을 좀 해드릴까 하는데. 자, 이 네올 매매는요. 직관적인 매매 기법이에요. 그래서 정말 인기가 너무 많아. 인기가 너무 많아. 아휴, 그냥 막 들어오시고. 그냥 노란톡방 들어오시자마자 그냥 알려주세요. 그거 알려주세요. 아휴, 그냥. 여러분, 첫 순에 배부를 수가 없고요. 기초서부터 단단하게 만들어 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직관적인 매매 기법이고 선을 세 가지만 그으면 끝난다. 끝이에요. 그리고 심리적 우위에 서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피, 지기면, 백전, 백승.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은 뭐야? 저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리 덩치 큰 사람과 그렇죠? 덩치가 작은 사람이 같이 붙어도 나 자신을 알고 상대를 알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투자 스타일을 반드시 여러분, 꼭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병원에 가신 분 맨 처음에 뭐해요? 저 여기 아파서 왔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 다 피 뽑고 다 검사하죠. 기본적인 검사는 다 하고 나서 본 치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 스타일을 내가 어떠한 스타일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하시고 함께 공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주식 매매는 해요.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도 하시고 여러 가지 재테크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왜 하는지에 대한 목표가 없으세요. 여러분, 마라톤 있죠? 마라톤. 제가 동화서울 마라톤 대회 10km 57분까지 뛰었었습니다. 지금이야 살이 좀 많이 쪄서 그렇지만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요. 어디를 보고 뛴다고 하는지 아세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보고 뛴다고 그래요? 내 눈앞에 있는 빨간색 우체통을 보고 뛴다고 합니다. 그 앞에 있는 우체통을 보고서 또 거기까지 가. 거기까지 가면 또 우체통이 보인대. 본인들만의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나서 달려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무언가 목표가 있으셔야 해요. 저는요, 바이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주 아름다운 우리 아나운서 분께서 어머, 헬멧 너무 예뻐요. 저는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 비만 안 오면 저는 오토바이 타고 옵니다. 그만큼 좋아해요. 저는요, 여러분들하고 약속드리지만 수익금으로 할부 하나도 없이 저는 이 바이크를 살 겁니다. 목표가 생겼어요. 제가 목표 이거 견적 뽑아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 투자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반드시 설정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아무리 수익 많이 나도요,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본인의 정확한 목표를 꼭 설정을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거리와 장거리, 내가 단기 투자 좋아하는지 장기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지 반드시 설정해놓으세요. 아니, 우리 그때 금양이요. 우리 수요일 날 추천주로 나갔었죠? 금양을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 조금 빠졌었어요. 마이너스 2%까지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금양, 이거 어떡해요?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기억나시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지금 손절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조급하게 매매하지 마세요. 나만 급하지 종목은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꼭 기억을 해 주셔라. 손절 진행 후에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원포인트로 가지고 온 것은 바로 손절에 관련되어 있는 강의 내용이에요. 이거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거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그러면 매니저 내가 말이야 나도 노란톡방인지 뭔지 그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나 오늘 자네 방송 처음 보는데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예쁘고 깜찍하고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우리 아나운서 분께서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안내를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 차례를 오래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도 노란톡방 들어올 수 있는 방법 많이 기다리셨죠? 자, 이정혁 차트매니저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방송 시작하자마자 관심 종목을 4개나 주셨어요. 일단 세노텍, 현재 구간에서 무조건 관심 갖고 봐야 된다라고 하셨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수상한 거래가 포착이 됐다. 또 오뚜기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수출주에도 관심 종목 추가해보자는 말씀을 남겨주셨죠. 이 종목들 관련해서 자세한 매매 전략은요.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 화면 오른쪽에 네모나게 저희가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어요. 이 네모난 부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시키시고요. 이후에 화면에 나타나는 링크를 손가락으로 클릭하시고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비밀번호 걸려 있습니다. 7788, 여러분 기억하시기 쉽도록 쉽게 걸어놨으니까요. 7788, 네 글자, 네 가지 숫자 기억하셨다가 입장하실 때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강의 자료도 오늘 예쁜 보라색으로 리뉴얼해서 돌아오신 차트 매니저이신데 근로자의 날에도 이분은 쉬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손절의 기술에 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신다고 예고를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손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말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조금 진지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사칭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과 1대1로 그 어떠한 소통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어떠한 노란 톡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여라도 거기에다가 이정영 매니저 또는 이렇게 쳐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칭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제보가 자꾸 들어와서 그러는데 절대적으로 1대1로 여러분들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노란 톡방에서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고 방송으로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 꼭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손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주식을 처음 공부할 때 저에게 주식을 알려주셨던 스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절을 못할 것 같으면 주식 투자를 아예 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실 손절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손절 없이 가는 투자도 있고 손절을 해가면서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떠한 것이 정답이다라고는 말씀은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매매를 진행을 해와 보니까 자, 여러분 옛날에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 결정했어! 이거 기억나시죠? 자, 한쪽은 손절을 하는 것이고 한쪽은 손절을 안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손절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계좌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46%, 38%, 이러한 종목들이 있다. 거기까지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수치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손절을 했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말 그대로 장을 담근다고 하죠. 그렇게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손절을 진행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큰 손실을 막으실 수는 있어요. 그죠? 하지만 손절을 안 하게 되면 물타기를 진행을 많이들 하시죠. 그러면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리적으로요. 잠 못 주무세요. 밤에. 잠이 안 온다니까요. 밥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뭐 공시 하나 뜰까 봐 아둥바둥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방법과 하지 않는 방법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권장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라인을 잡으시고 나서 내 기준에 맞게끔 대응을 하셔라. 라고 조금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절을 못하는데 주식 투자를 한다? 어떻게 본인이 판단이 매번 맞을 수가 있고 100% 다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조금은 다른 어떠한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경우에 손절을 진행을 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손절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랑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 우린 뭐해요? 뭐해요? 복수하죠. 복수합니다. 딱 정해놓고요. 어? 네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 알았어. 딱 보고 있다가 다시 재진입합니다. 해서 복수에 꼭 성공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투자 습관을 만들어 놓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우리 저기 일산에 계시는 우리 이모님께서 저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어른들 얘기가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손절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손절 타이밍. 내가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분명하게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라인을 그으실 줄 아실 겁니다. 지지와 저항선이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내가 맨 첫 번째 손절 라인에서 내 기준과는 좀 멀어졌으니 손절하겠어라고 하면 이만큼의 폭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조금은 아프지만, 조금은 아프지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라인에서, 세 번째 라인에서, 네 번째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기준대로만 대응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약간의 손실로 마무리를 지으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서도 물 타. 여기에서도 물 타. 여기에서도 물 타. 물 더 이상 탈 수가 없어요. 맞죠? 비중은 커지고 밤에 막 허공에다가 발차기 하시고. 아시겠죠? 손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제가 매주 여러분들께 다른 강의 안으로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명확한 손절 라인들이 잡혀요. 명확하게 손절 라인들이 잡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라인들을 이탈을 했는데 이러한 라인을 이탈을 해요. 그런데 왜 손절을 안 하시냐고요. 그렇죠? 자, 올라갈 것 같으니까요. 자, 결론적으로 올라갔을 때 그거 봐. 손절 왜 했어? 손절 왜 했어? 올라갔는데 결론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렇죠. 더 빠지면 어떡하실래요? 지난주에 여러분, SG증권에 관련되어 있는 8개 종목이 3연하를 갔습니다. 맞죠? 3연하를 갔어요. 물론 점상, 점하로 가는 것들은 내가 대응하기가 힘들었겠지만 장대 운동으로 빠지는 것들은 여러분들 충분하게 대응하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놈! 고개를 들라. 어느 안전이라고 네가 고개를 숙이고 있느냐? 요거 요거 반응 좋더라고요. 우리 노란특방에서 요거 반응 굉장히 좋은데 자, 오늘도 한번 다시 갖고 와봐요. 해보셨어요 여러분? 해보셨나요? 자, 우리가 단기로 단타 종목들 들어가서 수익 내고 있죠? 기본이 되는 겁니다. 항상. 그렇죠? 우리 태권도 배울 때 뭐 보태요? 아, 이거 그렇죠? 앞지르기, 발차기. 그렇죠? 스키 배울 때 넘어지는 거 배우고. 그렇죠? 네, 뭐예요? 내 이놈 고개를 들라.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뭐만 보시면 된다? 5일선. 5일선만 보세요. 5일선. 자, 형광색이 5일선입니다. 5일선이 살아있을 때 다음날 5일선에다가 대기 매수. 5일선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날 시초가에 따라서. 5일선에다가 대기 매수 한번 해보세요. 네, 점심값은 벌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러면 손절은 어디다가 해요? 자, 5일선은 며칠 동안의 기준선이에요. 5일선은. 그렇죠. 5일 동안에 사고 판 사람들의 평균값이죠. 5일 전 캔들 저점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너무 쉽죠? 네, 그래요. 아는 만큼 보이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만큼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 주식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책 뭐 권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주식이라는 거 자체가요, 여러분. 책을 몇 권 읽고 유튜브 강의를 몇 개를 본다라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다른 거 공부하지 마시고요. 더하기, 더하기, 빼기. 이거 두 가지만 공부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계속 평생 매매에 써먹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더하기하고 빼기만 잘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원포인트 강의로 할 겁니다. 이것만 아셔도요. 흔히 진입해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여러분들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 부분 명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되고 싶으신가요? 저도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놈의 머리털은 안 나요. 아무리 막 잘 때 머리가 막 자라나는 상상을 하면서 잠을 자도 이상하게 머리털은 안 나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살도요. 내가 살 빠진다, 살 빠진다 하면 빠진대요. 그리고 여기 지금 등이, 왼쪽 등이 간지럽다, 간지럽다, 간지럽다 하면 간지러워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머리털은 안 나요. 하지만 로또 1등이 당첨되고 싶나요? 라고 해서 질문 드린 것은 뭐냐 그러면 참여하는 의지입니다. 1등에 당첨은 되고 싶은데 매주 로또를 사지 않아요. 당첨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안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가면서 내가 혼자 종목을 골라서 매매할 수 있는 매매 패턴을 공부하고 싶다. 노란 톡방으로 오시기 바라고요. 이 노란 톡방이 오시게 되면 아래에 있는 무료 강의를 영상으로 찍어드립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려요. 그러면 퇴근하시고 나서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타이핑으로 쳐서 드리면 읽기도 힘들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어폰 퇴근하시면서 지하철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무료 강의를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 톡방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이쯤에서 여러분 빨리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제안 인원 있습니다. 이쁘고 깜찍하고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고 솜사탕처럼 달콤한 우리 아나운서분께서 노란 톡방 입장 방법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하게 한 번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톡방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데일리 TV에 출연하는 전문가들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또 따로 연락을 드리는 일은 없기 때문에 사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전문가를 사칭하는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례가 좀 접수가 되고 있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혁 차트 매니저와의 연락, 그리고 소통은 오로지 이 단톡방에서만 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서 다시 한 번 입장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방송 시간에 알려드리는 이 오픈 채팅 QR 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오른쪽에 다시 한 번 내보내 드립니다. 네모나게 띄워드리고 있어요.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스마트폰 꺼내셔서 카메라 앱을 실행하시고요. 그 카메라 앱, 카메라 화면에 이 네모난 QR 코드가 다 들어가게끔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TV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노랗게 나타날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유입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루트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고요. 비밀번호도 혹여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비밀번호 설정해 놨습니다. 7788 이렇게 숫자 4자리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7788 잘 기억하셨다가 입장 시에 이 메시지 창에 입력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차트 매니저님과 기준선에서 손절을 잘 해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또 복수 혈전을 꿈꿀 수 있다라는 이 손절에 관한 기술까지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강의 이어가 볼게요. 이어서는 또 어떤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그 노란톡방에 오시게 되면 이게 정말 여러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커리큘럼입니다. 제가요 이거 책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판매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어떤 선한 영향력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출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 양옆에는 천사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해서 저는 그 천사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무료로 공개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픈톡방 우리 오픈톡방 노란톡에 오시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이 정도를 다 배워놓으셨다. 그러면 내올매매가 아니라 다른 것들도 알려드릴 거예요. 왜? 그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것 딱 한 가지 필살기는 한 가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요. 여러분 어정쩡한 이상한 리딩방 가셔가지고 이렇게 막 물리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혼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안내를 해드렸지만 사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사칭을 할 정도로 이렇게 빛나리 빠박이 많은 분들이 사칭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이쁘고 깜찍하고 이거 준비했었는데 조금 전에 안 나왔으니까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내올매매 패턴은 가장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매매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노란톡방에서는 굉장히 급등하는 종목들도 따라 들어가서 같이 수익도 내고 하죠. 그렇죠? 오늘도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도 목요일에도 수요일에도 계속적으로 종목들이 나가면서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이 내올매매는요. 정말 보수적이고 안전한 매매법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만 알려주려 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들이 딱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시면 되십니다. 자, 내올매매란 내려올 때 매수하니까 올라가더라 라고 해서 내올매매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이름 지어주신 거예요. 자, 하단의 침수를 기억하셔라 이제부터 차트가 좀 이따가 나올 건데 하단의 침수된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조정의 구간이다 하단의 침수는 조정을 뜻한다 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상단에 화살표가 이렇게 하나가 생길 거예요. 이 화살표는 계속 이쪽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분할로 대응해라고 하는 신호예요. 그래서 홀딩이라고 하는 그 분할 매도 방법을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분할 매수와 매도는 아직은 여러분들이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정확하게 그으실 줄을 모르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5%, 7%, 10%의 내가 가지고 있던 물량의 2분의 1, 50%를 매도하고 나머지 50%는 들고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수익을 길게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지금서부터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다른 거 가지고 오죠. 매번. 그러니까 종목은 무수히 많아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평생 열립니다. 주식시장 아시겠죠? 첫 번째 종목 위메이드 아까도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첫 번째 뭐예요? 선 세 개. 선 세 개 뭐예요? 추세선. 추세선, 지지선, 그 다음에 뭐예요? 변곡점이 발생하는 우상향 추세선. 이거 세 가지만 그으실 줄 아시면 돼요. 모든 종목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기 급등주 다 적용돼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점에서 고점과 고점과 고점을 잇는 것이 추세선이에요. 그죠? 위에서부터 추세 라인을 쭉 긋는다라고 보시게 되면 저 좌측에 차트를 지금 축소를 시켜놔서 그런데요.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그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이거 하나 그으셨죠? 두 번째 뭐예요? 지지. 그죠? 지지. 저점 라인. 저점이라고 HTS에서 얘기를 딱 해주고 있어요. 오케이. 여기가 저점이구나. 그리고 저점과 저점과 저점을 이어주는 선을 한 번 더 그어보세요. 이렇게 그어보시죠. 이렇게. 이렇게도 그어질 것이고 이렇게도 그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그었고 2번 그었고 3번 그었죠. 자, 뭐예요?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물이 찼을 때 동시에 매수하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어때요?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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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매수 타점 나오죠?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241 2평선을 뚫어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패턴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위메이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M&I예요. EM&I. 정지되어 있다가 여러분들 이런 차트도요. 이런 차트도 맞아떨어진다니까요. 맞아떨어져요. 이거 여러분 공짜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때 같이 우리 노란톡방에서 진행을 하셨던 분들께 그냥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뭐예요?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저점 라인 그어졌고 저점과 저점을 이어주는 라인을 딱 그었고 보니까 물이 확실하게 찼어요.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맞죠? 매수. 수익.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 맞죠?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여러분 종목이 없어서 매매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 DK&D. 여러분 이런 것도요. 정말 관심 가지셔야 돼요. 제가 그냥 이 네올네매를 설명시켜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종목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종목들 그냥 보시고 그냥 던지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으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점과 고점을 잇는 추세 하나 그었어요. 하나 그었어요. 저점 라인에 두 개 지지 라인 그었어요. 저점과 저점과 저점을 이어주는 추세. 이렇게 그을 수도 있겠고 이렇게 그으실 수도 있겠죠. 자, 우상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매수 후에 빨간색 화살표가 떠요. 빨간색 화살표가 뜨면 뭐라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자, 홀딩 하시는 거예요. 100만 원을 매수를 했다. 50만 원. 50만 원 매도하고 나머지 50만 원 가지고 따라가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적용해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리고요. GNC 에너지도 마찬가지. 이제는 여러분들 벌써 눈으로 쫙 차트가 그려지시죠. 선이. 선이 딱 그어지시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보세요.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맞죠? 매수하고 나서 빨간색 화살표가 떴어요. 뭐라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어떻게 됐습니까?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만, 다만. 여러분들이 무조건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위의 칸만 물 차 있는 자리에서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시에 물이 차 있어야 되고 추세의 전환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 거예요. 노란톡방. 자, 이제 히든 종목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러한 매매 패턴들 공부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지금부터 이쁘고 깜찍하고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우리 아나운서분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란톡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마지막 노란톡방 안내입니다. 자,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다시 한 번 띄워 드릴게요. 아래쪽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 네모난 부분, 스마트폰 카메라 앱에 다 들어가도록 한 번 인식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고요. 찰칵 찍지 마시고 그냥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의 노란톡방으로 입장 가능한데요. 앞서 보여주셨던 책으로 내려고 했다라는 무료 강의 커리큘럼도 이 톡방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매울매매 기법,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모든 관심 종목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도 이 방에서 공개가 됩니다. 이번 주는 이틀밖에 만나보실 수가 없죠. 이정혁 전문가 노란톡방 지금 바로 인식시키시고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비밀번호 7788 숫자 4자리 설정되어 있습니다. 7788 잘 기억하셨다가 입력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이제 히든 종목 공개도 남겨놓고 있죠. 오늘도 1분기 흑자 전환한 종목도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강의 내용 좀 이어가 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현대 제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초반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그렇죠.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수출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같은 물량을 가져다가 판매를 했는데 벌어온 달러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원화로 환전을 했더니 수익금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출업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어떠한 매매 패턴이 있냐면 보세요. 1분기에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22년 9월 이후서부터 추세가 바뀌었어요. 하락하던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 반드시 체크해봐야 되는 포인트고요. 그리고 여러분 투자자별 이 수급 상황을 딱 보시잖아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외인들이 계속 사. 왜 그럴까요? 왜 사고 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길래 사고 있을까요? 그들이 과연 마크, 제임스, 앨리스일까요? 아니면 검은머리 외인들일까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이후부터 어떻게 됐어요? 추세가 너, 아이고 언제 본전 오나 언제 본전 오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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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손절을 내가 이정영 매니저한테 배웠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냥 돌파 매매한다고 여기 따라 들어갔더니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관심을 갖겠다. 이제 관심을 갖겠다. 왜? 저점 확인됐고 추세 확인됐고 네올매매짜리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2평선이 1년 동안의 평균 2평선인 241선과 각각의 2평들이 다 모이고 있어요. 5일선, 21선, 61선 다 모이고 있다고.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얘네들은 애증하는 관계라니까요. 가까이 하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가까이 하고 싶고. 그게 바로 이격입니다. 이격. 여러 가지의 매매 기준이 잡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석경 에이트입니다. 석경 에이트. 자, 마찬가지로 어떤 흐름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나노기술 전문기업이다, 66여 개의 고체 전해질이 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종목 들어가서 5년, 10년 최대 주주 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빠르게 들어가서 그 이슈에 맞게끔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전고체 배터리 매출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이다. 그리고 상승 이후에 조정 구간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상승한 다음에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다. 또한 매올매매 자리가 나오고 있고, 증자 없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6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세력들은 매집을 한다. 매집을 해왔겠죠? 쫙 매집을 해왔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어요, 여기서.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력이에요. 여기에서 터뜨리실래요? 여기에서 터뜨리실래요? 얼마예요? 7만 5천 원에 터뜨리실래요? 여기 얼마예요? 여기서 터뜨리실래요? 저라면요. 여기서 터뜨리게.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빵하니. 그렇죠? 이 자리에서 빵하니 터틀고 엑시트. 나가버리겠어요. 그렇죠? 이 물량 누가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야, 니네들. 야, 재무도 괜찮고.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이슈들도 같이 섞여져 있고. 야, 니네들 수출까지 만약에 이번에 환율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빵하니 터지면 이슈가 되는 거 아니야? 무언가 누군가가 준비하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바보처럼 고점에 따라 들어가야 안 따라가요? 안 들어간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조정 구간에서 내올매매 자리가 나왔을 때 들어가겠다.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더하기 빼기만 잘하시면 제가 수익을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보시면 고점 얼마예요? 7만 5천 8백 원입니다. 충분히 조정을 받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 안 나오고 있다? 나오고 있다. 금향 보셨죠?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니까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노란톡방에 오셔서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현대제철과 석경 AT, 오늘의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매매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수고해 주신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안녕히 가세요. 네, 저희 테마술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